최신 과학기술 연구 동향과 전문가 지식 노후 교류의 장 알파 캠퍼스 지식 웨비나 1회 오늘은 생성형 AI가 쏘아올린 메타버스의 제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국회 미래연구원 이승원 위원님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등 여러 기업이나 공공 출연기관들에서 디지털 전략과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사람들이 트렌드에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투자자들에게 메타버스를 얘기하면 이미 한물간 아이템 정도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 메타버스가 정말 한물간 유행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이 메타버스 라이즈라는 제목이거든요 라이즈라는 것은 비상을 한다는 뜻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도 줄어들고 지금은 메타버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인공지능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같이 주시는 질문들이 인터넷 혁명과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조금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소개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저기 뭐라고 써있죠? 허우적되는 메타버스 그리고 설마 이대로 끝나나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블록체인 엄청 대단하다고 막 시끌시끌하더니 지금은 이제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최치피티가 아이처럼 수면이 뜨고 있고 메타버스는 저렇게 허우적되고 있고 저기 밑에 있는 대체불가능 토큰 블록체인은 지금 수면 아래에서 지금 잠들어 있죠 어떻게 보면 단면 쪽으로 보면 사실은 저 그림이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최치피티라는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많은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뜻이 허우적된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들이 많이 사라졌던 이유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정의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와 있던 범부처 전략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저 문장만으로는 사실은 메타버스가 별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저 말을 보면요 지금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데 저 공간을 지금까지 누가 만들었죠? 대부분 다? 대부분 공급자들이 만들었죠 우리들이 말하는 기업들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만들었고 공간을 만드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가치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 창출을 하는 모델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안에서 아이템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어서 파는 크리에이터들 말고는 아주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의를 따지고 보면 메타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 인공지능의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 있는 메타버스와 만나면 벌어질 일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최치피티와 자연어로 얘기를 해서 텍스트도 만들고 텍스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3D 가상 공간도 만들고 가상 객체도 만들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의 디지털 요소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다 만들게 지원해주는 생성 인공지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특정 사업자들이 아주 많은 돈을 내고서 만드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들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치 인터넷 혁명으로 따지면 웹빌더 같은 도구들이 등장을 하는 시기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 내년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 년도에도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매년 시간이 갈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되는 현상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그림을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초등학생이 그린 것처럼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렇게 그림을 그려도 오른쪽처럼 저렇게 멋진 그림으로 인공지능이 바꿔주고 그러면 이미지를 넣었더니 또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미지 투 이미지 생성 인공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저 평면에 있던 이미지를 다시 3D로 만들어주는 3D로 만들어서 엑스포트하지 않습니까? 3D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림을 저렇게 대충 그려도 인공지능이 이미지도 만들고 3D 공간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각각의 요소들을 지원해주는 도구들도 있고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도구들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도구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랑 아나운서님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텅 비어있던 메타버스 공간이 지금 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채워지고 있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조그마한 로봇이 보이는데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빌더봇이라는 인공지능이고 우리는 자연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빌더봇 하늘을 만들어줘 바다를 만들어줘 그리고 나서 저게 1분 남짓한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저 시간 동안에 이제는 파도 소리도 들리고 라디오도 틀어주고 텅 비어있던 공간이 이제 아주 멋진 섬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저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생성 인공지능으로 저렇게 공간을 채우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줌이 아니라 저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지금과 같은 세미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 공간을 보세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데 사람하고 사람하고 상호작용도 하죠 사람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저 공간을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빠르게 아주 낮은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하나의 형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의상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지능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제 말씀 중에 생성형 AI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생성형 AI란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파악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채 GPT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어려운 코딩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자연어처럼 프롬프트로 얘기를 해서 만들어주고 그러한 요소들을 결합시키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세상을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요소들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도 만나보고 조금 활용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러한 음악도 내가 원하는 음악도 만들어주고 가상인간이 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럼 저는 제가 무대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만든 가상인간과 노래가 디지털 세상에서 메타버스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무대 위에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뮤지션이 한번 돼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제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이 있는데 멋진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를 사진으로 찍어요 이렇게요 사진도 찍고 사진을 찍은 사진들을 인공지능한테 보내주면 인공지능이 그 사진으로 저렇게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런 공간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고 그런데 인공지능이 저런 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또 다시 보시면 이거는 볼러게이드 랩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제가 저렇게 가상 공간을 스케치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저기에 지금 문이 있고 여기에 지금 뒤에 화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저러이러 저러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프롬포트로 입력을 했더니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360도 이미지 공간인데 우리가 저 공간을 굉장히 다른 플랫폼에서 갖다 쓸 수도 있게 지금 호환성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시다가 한글 안에 있는 이미지도 쓰시지만 밖에 있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쓰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상 세계의 3D 공간을 임포트해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호환성들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강연을 듣다 보니 메타버스와 생성형 AI가 결합돼서 올 디지털 세상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과학기술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모든 어떤 방식들이나 형태들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 기반의 방식들을 디지털 방식들을 다 빼고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인터넷의 다음 세상으로 넥스트 버전 오브 더 인터넷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오고 있을 때 그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연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방식들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 안에서 조금 더 기회를 먼저 보고 더 많은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결국에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요즘 서울시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를 지향해서 2021년에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에 자체적으로 서울시청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3D 가상공간 내에 마련된 서울시청의 모습이 실제 시청 내부를 정교하게 제안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 분야의 메타버스 관련 융합 연구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의 약간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메타버스가 공공 메타버스로 굉장히 선도적인 시도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담에 드는 생각들이 그러면 그 도년들에서 그걸 왜 만들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저런 메타버스를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내용들 같아요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필요한 공공 서비스들에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이유들은 그 서비스가 그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여태까지는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막 찾아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일 편한 방식은 사실은 시간하고 여유가 되면 그냥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사실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화된 NPC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커버해 줄 수도 있다는 거고 그 공간에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모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받아야 될 것도 많아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고 특히 사회적인 약제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든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부24 사이트 있잖아요 전형적인 인터넷 혁명의 시대 때 가장 잘 만들어진 공공부문의 우리나라가 사이트 1등이거든요 평가받으면 그런데 그 멋지게 잘 만들어진 사이트에 우리가 따지면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떼오게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지 않나요 내부원 다? 절차도 그렇고 페이지를 엉기고 그렇고 뭔가 따라가야 되는 거장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는 잘만 만들어졌다기보다도 그게 인터넷 혁명의 사실은 한계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까 보셨던 저 안에 있는 학습화된 NPC라든가 GPT한테 우리가 공간에 들어가면 뒤에 들어가서 물어보잖아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 그냥 여기 등본 띠러 왔어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가장 편한 방식이고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면 사회적으로 이동의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는 분들도 더 액세스하고 편하고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메타버스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잘 모이지 않는 이유들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축으로만 봐도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 지능이 있을 때 없을 때에는 정말 다르거든요 지능을 탑재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외국인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지 않겠어요? 관광 자료도 많이 보고 많이 봤겠지만 서울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서울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정말 똑똑한 GPT가 거기서 많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쓸 유인이 있는 거죠 그런 유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만들어봤더니 너무 민간하고 비슷해지고 경합하게 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더 고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이승환 위원님 소중한 지식과 경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생성형 AI가 쏘아올린 메타버스의 제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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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